안도라는 어떤 나라인가 1 개요 안도라 공국은 유럽 남서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동부 피레네 산맥에 있습니다 면적은 468 로 리히텐슈타인 크기의 약 3배 워싱턴 dc 크기의 2.5 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70일 700명입니다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엔도라라 브이라이며 언어는 카탈로니아어가 공용어이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후는 고산기후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선선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구의 약 66%가 카톨릭이며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2. 배경 오랫동안 고립되고 가난했던 산악국가 인 안도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광산업을 통해 상당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소득세가 없는 번성하는 경제에 많은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3. 정치 두 공동왕자를 국가원수로 유지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1993년 3월 14일 안도라 최초 서면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3년까지 안도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5월 4일 헌법이 의회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국가원수는 총리이며 총회의장입니다 국가원수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주교를 두 공동왕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경제 안도라는 낮은 세금으로 국제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외국 투자를 개방했으며 더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 이니셔티브와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로를 국가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5. 역사 1278년부터 1993년까지 715년 동안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통치하는 공국 아래 살았습니다 1993년 이 제도는 현대 헌법 도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공동왕자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남아있고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로 변모했습니다